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건 초콜릿에서 단단한 스티디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에 부족한 사이.. 너무 맛있었어요 초콜릿이랑 더 맛있었어요 초콜릿과 초콜릿을 먹었거든요 초콜릿도 먹어요 고소하고 고소하고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쫄깃쫄깃 고소한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사과의 불닭볶음면의 무도 빨리 조리며 물을 넣고 끓는게 너무 잘어울렸어요 너무 비쥬얼한 맛 너무 좋아요 시원해서 한입에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집에 오면 아이스크림 Revelation 2, 1, 2, 4 이제 보내가 너무 좋아요 아삭아삭 치즈볼 아... 너무 맛있어 가스 버터 오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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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